Q. 아가구 있어? 어... 드디어... 아까 정재승 코치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최즈가 암살류 챔피언을 잡았을 때 그래도 개인기가 빛났던 장면이 있고 MSI에서도 미드리신 같은 것도 활약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낫죠 뭐 그냥 진짜 뻔한 픽 하는 거구나 자 3분! 정계상 맞힐 수 있느냐? 3분! 그나마 정화라서 빠지는 건 가능한데 뭐 빠져서 대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웨이브가 지금 이게 아 이런 것도 다 손해군요 거의 두 웨이브 반이 탄 거 같죠? 볼리베어는 이렇게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차 한 번 봐 이게 먹고 하면 돼요 어? 그래도 이거? 들어가면서? 자 재즈가! 안팟네! 곰을! 이거죠! CS 안 먹어도 돼 프로듀스 선수 웃고 있었어요 CS 왜 먹어요? 왜 풀을 먹어요? 사실 피한 건지 못 맞힌 건지 살짝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언제든 이 게임은 상대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키아나가 내려오면서 다행히 가고 있어요 라이브 각을 보는 거 같죠? 이거 일단 볼리베어 볼리베어 어거 이거 뒤잡히거든요 신드라 급하게 오고 있긴 한데 스가 이동까지 있고 그래도 변화를 보리고 있고요 어 이거 신드라 왔고요 메가나르 메가나르 타이밍이 저쪽으로 내려봐 여기서 개명과 내가 나한테 반대쪽 그라메 넘어가면서 스케잇샷이 대박 그러면서 어 그러면 최대한 끝난다 네 계속 때려 바이브 패스 한방도 오오오오 친구들여와요 상덕국 도망가야죠 도망 무르고 갈 거 같은데요 와아 무르고 시 최대한 육족보행을 해봐도 네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서요 저기 4조가 왔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도 오오오 5대4 스케잇샷이? 예 어이구 어 체즈 좀 깊나요 이거? 예 많이 깊어 보이죠? 예 구멍기? 아아 곰 앞발이 그냥 뜯겼고 아 이게 또 분위기가 그래서 솔로킬을 아까 한번 냈던 건 맞는데 첫킬 지표만 보면은 바텀 다이브는 이렇게 해야 돼 아아 피아나가 몇 분 잠수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네 상대편 하나 끊고 포인트 따랐습니다 아래쪽으로 또 가요 예 또 이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사실 집에 보내지 말고 그래서 지금 바보 자 이번엔 밍이라도 누가 시작해요? 병에 꽂고 아 근데 여진이 터져서 네 오히려 프레디스가 어 이거 피 안 되면 돼요? 아아 깔라 깔라버렸습니다 아까라 전멸 반응도 되게 좋았고요 아아 솔직히 PGG가 이거를 진짜 하나 싶긴 했었어요 네 웨이브도 없고 좀 무리긴 해가지고 네 네 끊임없이 싸우자 네 어 그래서? 그렇죠 문법대로 이길을 어떻게 이겨요? 갑자기? 두 명 잡았어요 일로와 너도 아 아깝습니다 다른 것만 없나 쫓아가면서 네 네 각 라이너들이 다 힘든 건 맞는데 네 아 제발 이거 아 풀려내는 거 있어요 전화했고요 점화했고요 Siz 오 broadband Show 미안상 에 ости 에 daughter 밍이 어떻게 할거야 밍이? 죽어있다 겉면으로 막 때리로 잡았죠? 갈라베우시 너무 잘 들어왔구요 엑체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에라이에요 접힐 들어갔으면 죽여라 그냥 그런거 고려해야하나요? 저항이 거셀겁니다 라인 없어요 라인도 없는데 땡기고 몸으로 막아서 서로 핑크 장 맞추고 있는 팝우만 살면 정말 준수하죠 14분인데 지금 뭐 상대 정글에도 놀고있죠? 저건 직감했어요 니코이 어 여기서 팝우 이거라도 놀아지는데요 어 도망가는데 쪼여질텐데요 나르가 미니라 오히려 레드까지 일단 지금 영 쪽으로 갔는데 나르가 순간이동을 뒤를 잡았죠? 먼저 그래도 볼배라도 내가 나르 와 레드 하나라도 에이라도 잡았고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교환을 하는게 최선까지는 아니겠지만 팝우는 계속 드리블을 해야되구요 그러다가 혹시 신드라 쪽에 맞춰놓고 알고있어요 크라잉도 알고있네 약간 느낌으로 도망갔나요 샤오가 지껍 throne 아앜아ää15 못났구나 보내주세요 사부 러쌈 피, 이런지 피지이ense 에이 심지어 메자이를 끊었거든요 오 fighter 아앜 어우 괜찮아요 포인트 비밀에도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것도 자 일단 죽을 사람은 죽고 예예 바보가 저요 살 사람은 누구요? 살 사람은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 그렇군요 일단 빗나갔죠? 친구들이 오긴 오니까 맞춰놓은 아 메가나가 돼 친구들 친구들이 뭐죠? 없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카이사 노틸은 진짜 아 길막혔어요 아 우르곳이 여기 뷔페라 그랬는데 누구 뷔페네 우르곳이 소개시켜줘서 왔는데 맛집을 아 번호표 뽑으세요 위에서 오나요 그렇죠 아 아 오히려 야 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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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니까요 소개받고 온 친구들만 죽어요 이게 소개를 해주고 빠져나가는 구도입니다 버블렛죠 버블렛 크라잉 요즘은 잘나가는 그렇죠 보여줘야죠 바이오펜서 바이오펜서도 바이오펜서 바이오펜서 자 이번에는 바이오펜서 바이오펜서 골 바이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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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대1에서 한 명 데려갔다 아아 3대1에서 한 명 데려갔다 1대1이 아니었군요 친구들도 여기 아 너 팀그레스 다 왔어요 다 모였어요 브레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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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퀸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야 웨이 이거 기쁜거 아니야 피시지 경기력 살벌합니다 한 명씩 계속 타고 있습니다 버려야죠 저 노트에 버렸대요 버렸대요 버려요 그냥 노트에 버리면 돼요 계속 와요 계속 브레데스 와 근데 안 보인다 그냥 안 보인다 최종 침드를 낳고 왔습니다 킹 그렇죠 뒤에서 누가 등 떠미는 것처럼 이걸 빼면 빼면 내 소리에 죽는다 네 아직도 안 끝났어 맞습니다 38킬 나왔습니다 21분에 그래서 나름은 또 하나 더 나오나요 예 샤올 노력 오케이 seventy 아뉴에든 아 풀어비스는 안돼 플레데스 아 더운인가 일단 물 뿔이 흩어지면서 좀 게릴라전을 펼친단 말인가요 계속 너버갔어요 프레데스 왜 이게 살아나는 속도들이 빨라서 네 또 출근해요 지금 노트에 출근하니깐 어떻게든 좀 파로 이게 뭐죠 우아 몰탱킬 싹 잡았습니다 바론 빙지키고 이거 뭐지 바론을 먹어요 그럼 아니 뭔가요 진짜 아 진짜 아무튼 바론 앞에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오! 좀 깊죠? 바론을 먹으면 이게 또 나름... 이게... 어 일단 창범의 형은 빛나갔고요? 예! 설마 이거 스틸? 적국 아이로? 설마... 여기서 그래서 넘어가면서! 일단 체즈의 쪽으로! 요럴때는 키아나를 놓쳐! 키아나를 놓쳐! 아니 일단 리세를 안되게 맞아야되는데요? 네! 아 크라이 크라이! 바로 바론 지켜야되요! 아니 바론 지켜야되요! 리세 신경만 조금만 더 써주지 네! 헤헤헤헤 근데 그래도... 아니 노티나 지금 탱유해져야되거든요? 자 먹다 먹었어! 진짜 먹다! 도망가야됩니다! 자! 네모나! 도망가야되요! 네! 먹었어요! 오 그러게요! 잠깐 텔레포트로 도망가요 아 니꺼야!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거듭맞은 니꺼야! 아 니꺼야 괜찮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텔레포트로 도망가요! 이게! 워낙 급해서 지금 상황이... 오! 에이! 어! 예! 어! 밀어 버리고! 와! 파인장! 예! 자! 프레디서에서 바로 하죠! GG! 한 번 더? GG! 바이오펜서 중심으로 또 밀고 나가면 소신지님 밀고 나가면 위이 못 버텨! RNG! 정답! RNG 지금 비상이에요! 데미지! 아 지금 바보치가 세긴 해요 지금 아우! RNG의 발이 떴습니다 지금 들녔어요 RNG 바다를 들녔어요 RNG 바다를 던져요 RNG 발 던져요 자오에 폭풍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발이 들렸어요 지금 진심을 못 잡기 시작하거든요 번지에 힘이 안 실려요 맞습니다! 그 사업까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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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살았어요 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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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고 놀 때까지 버텨야 돼 우르고 놀 때까지 버텨야 돼 바이오펜서가 와야 돼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까? 우르고 씨 진짜 세거든요 예! 옵니다!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아! 우르고 씨 지금 왔는데 예! 순식간에 두 명 사라졌어요 바이오펜서! 오! 바보! 아직 안 끝났다 그나마 괜찮은거는 용이랑 바론 예지가 없습니다 예! 자! 그냥 밀어붙입니다 전진!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기달리 우르고 영계 만져야되면 한 명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불을 다한거 구간발 해주면 바이오펜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네! 뚜둑뚜! 컷! 네! 정글 컷! 크라잉! 아무나! 다음 추격! 아! 근데 여기서 드리블 하면서 용이라도 뭐 가져가야죠 용은 가져갈 것 같고요 상대 몰아내고 체력 상태도 안 좋고요 오! 오! 이것이 과감한 포지션이니까 예! 1.4! 당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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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드 체드! 네! 카브랑 같이 어떻게 눈치 보면서 아! 윗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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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밀고 나가죠 네! 역시 아랜지 역시 아랜지 네! 맞습니다 우리곳이 조금 취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까부터! 계속 앞에 있어서 넌 네! 조만조만 했거든요 보면서 그렇죠 자기의 강함에 조금 취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키아나 아직 한 발 있거든요 야! 맞습니다 야! 자 쌍둥이 깨고 렉서스를 이제 정리할 것 같습니다 RNG와 홈피지 오! 길게 갔어요 생일코어 31분입니다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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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 QQs QQ! QQ QQ! QQQ QQ QQ Qx QQ QQ QQ! QQ QQ&Q 저렇게 노틸러스 궁극기를 존엘 모를 시계로 흡수를 했을 때 그냥 차라리 키 하나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미니군요. 꾸준히 계속 잘했다. 이 점에 루피 산 것 같죠. 여기서 오르곤시 키를 하나 더 먹으려고 앞전면에 쓰지만 초시계로 초시계가 있을 타이밍이 아닌데 좋은 말씀이었고요. 앞으로도 한번 언급하셨죠. 여기서도 솔로킬을 냈죠. 보통 레오나가 평큐평이 진짜 세거든요. 사실까지 세대를 때립니다. 여기 또 문건도 결국 그렇죠. 게임을 끝내는 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투 빅토리로 나왔었군요. 미니 4-4 15로 POD로 선정됐습니다. status. 받이쉬고 끈삐세세 » 유니 초시계